연출 포인트 그래서 뭐 딱 정으로 떨어진다 뭐 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어 약간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조금 드실 수 있도록 조금 줄타기 라고 할까요 그 좀 줄을 탈 수 있게 뭐 어떤 감정을 하나만 이렇게 딱 어 보여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여러가지를 좀 섞고 리듬도 조금 약간은 정박보다는 조금 비틀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